안녕하세요 미바미 신발 홍재하 입니다. 오늘은 동해안 촛대바위에서 미바미 어싱신발의 어싱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요거를 땅에다 꽂구요. 땅에다 꽂고 이렇게 해서 옴 테스트를 합니다. 옴 테스트를 하면은 1.4메가 정도가 나오네요. 2.4메가 정도가 숫자가 나와요. 저항 테스트가 나오는게 보이죠. 그 다음에 요거를 잔리잔리 테스트를 해갖고 0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0으로 되는 것이 보이시죠. 이로써 동해안 촛대바위에서 저희 비바미 어싱어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아 이거 훌륭한 신발이에요. 여러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